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전남 저녁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여수가 0에서 9도, 순천이 영하 4에서 10도, 광양은 영하 2에서 10도, 고온은 영하 7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4에서 8도, 목포는 영하 3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고,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